진짜 힘드네요. 두 번씩 이길 수 있다. 기훈아! 시현이 화이팅! 화이팅! 정주영 선수 김시훈 선수 시합 시작하겠습니다. . 앉아. 앉아. 자, 여기 깊다. 오른쪽으로 밀어내면 되겠다. 오케이, 바로 쳐야 돼. 한방, 한방, 한방! 주호 선수! 다 안으로 두셔. 한으로 두셔. 다리 안으로 계속 돌아. 계속 돌아야 돼. 먼저 돌아. 다리 머리 위로 올려. 다리 머리 위로 올려. 반대 머리 위로. 지금 한 방 두셔. 안 봐, 안 봐. 다리 가봐, 가봐. 이 다리로 막 가봐. 오케이, 더워, 더워. 앉아, 앉아. 지효나 앉아야 돼. 밀어. 목 빼, 목 빼, 목 빼. 머리부터 빼, 머리부터. 지효나 머리 빼야 돼. 지효나 연습 많이 했지 이거? 이거 연습 많이 했다, 지효나. 고마워. 그렇지, 옆으로 까고 나가. 존프렉크의 김찬, 김도현 선수. 8번 바퀴로 넘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 앞에 신경 안 써도 돼. 존프렉크의 김찬, 김도현 선수. 지효나, 허리 세워야 돼. 허리 세워. 밑으로 둘러두면. 바지만! 바지만! 미션! 명령 선수! 어미경 선수! 예경 선수! 어미경 선수! 해명 선수! 더미션이에요? 이게 왜? 아니, 이거. 택했어요. 아니, 얘네는. 미션션에야 정주영 선수입니다. 짠 근데 콜도